이 공간에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잠시 마스크를 벗고 환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? 네! 그럼 인사 먼저 드릴까요? 전세계에 계신 K-POP 팬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! 두유유센! 안녕하세요! 이달의 신혜입니다! 네!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 게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대요! 다들 많이 힘드셨죠? 그래도 백신 주사를 맞고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! 네!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씻고 건강 영상 유의하세요! 우리 코로나가 돌아가면 건강하게 다시 웃으면서 만나기로 해요! 그때까지 우리 함께 잘 이겨내기로 모두 약속! 지금까지 이달의 신혜였습니다!